안녕하세요. 판례공보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5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가처분과 대지사용권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9.1.2.1 등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철거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수인이고 피고들은 건물 소유자들입니다. 쌍방 상고를 했는데 모두 상고 기각됐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공설은 91년에 이 사건 토지에다가 8층 건물을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2년에 토지에 대해서 근제당권 설정듀기를 설정합니다. 근제당권 설정듀기 당시에는 5층에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근제당권은 있고 5층 골조공사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등기는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골조공사라고 하면 아직 건물의 외형까지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로 있었는데 원고가 토지에 대한 근제당권 공매로 인해서 2014년 1월에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가 원고가 된 거죠. 그러면 건물은 누구였느냐? 건물은 국토공설 소유가 됐겠죠. 그리고 국토공설은 여기에 대해서 분양을 해서 피고들이 그 부분을 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13년 1월에 소유권 이전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 대지사용권도 다 이적이 됐어요. 그런데 공매가 됨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때는 우리 법상은 법정 지상권도 성집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도 성집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이 8층 건물의 피고들 소유의 전유 부분에 있어서의 대지사용권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 6월에 원고는 피고들의 전유 부분, 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대지 위에 대지권 없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 위해서 이걸 가처분 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피고들 중 일부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처분 등기 이전에 근저당 실행,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죠.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이 가처분 등기 이전에 있었는데 그게 실행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있고 또 가처분 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돼서 고거에 대한 본등기로 인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가처분 등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의무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이 되면 처분금지 효력이 미치느냐 특히 이 가처분 등기는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 후에도 가처분 등기는 그래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니까 가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을 내가 인수했다. 그러면 가처분 효과는 미치는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구분 소유 이렇게 8층이니까 여러 사람이 소유했겠죠. 구분 소유가 되는 상태에서 대리사역권이 성립이 됐는데 이것이 토지만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디지털이 소멸하느냐 이게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처분금지 행위는 해당 등기와 가처분 등기의 선후에 따른다. 따라서 가처분 등기 이전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이 있다면 그 이후에 가처분기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등기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하자면 본등기에 의한 소유권자와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자 이 사람들은 가처분 등기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나 이런 걸 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다만 다시 소송을 하거나 가처분을 하면 받아집니다. 왜냐하면 대지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처분의 등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검을 철거가 됩니다. 왜냐? 마지막 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분 소유가 성립되어 대지사용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권만의, 토지만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대지사용권은 소멸된다. 딱 이 사안이죠.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건물이 구분 소유 건물이 지어지고 그로 인한 대지사용권이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상태의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결국은 대지사용권도 소멸한다. 소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에서 가처분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다시 소송을 하면 경매에 의해서 토지를 받은 사람 본능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도 모두 철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소금이며 집합권을 매수할 때 대지사용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토지, 이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냐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 특히 이런 대형 아파트 단지는 괜찮은데 나홀로 주상폭합이라든지 나홀로 건물, 나홀로 아파트 이런 곳은 이렇게 근저당권이 건물이 성립된 이전에 성립된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이때는 건물을 소유권을 내가 취득을 하더라도 결국은 철거되버립니다.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단지 아파트는 그나마 괜찮은데 나홀로 주상폭합이나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은 반드시 토지 등기부 떼가지고 그 건물이 건물 등기 그 건물의 그 설정 등기 그 등기 이전에 있는 근저당권이 혹시라도 있는지 혹시라도 있다면 건물이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건물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여전히 이렇게 근저당권과 토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만의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는 대체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지금 환급된 입장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